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 놀이터가 시끄러워야 마을이 평화롭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5년 하반기 종로 교양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좌에는 군의 어르신들이 참석했고 개그우먼 김보화씨가 웃으며 살자,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자연보호 사생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축사, 자연보호 헌장 낭독을 진행했으며 대상, 금상, 은상 등에 대한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가을학기 대학생 행정체험단 구청장과의 대화가 지난 8일 기획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대화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 놀이터가 시끄러워야 마을이 평화롭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내 놀이터에 대한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황학점 국궁전시관에서는 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체험에서는 전통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활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만든 대나무 활과 화살 한 개를 가져갈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대표 SNS 서포터즈 생생종로통의 주민 리포터 김선진입니다. 오늘 생생종로통에서는 이명근 블러거 기자가 다녀온 백인재 가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한양 도성도 유명하지만 북촌 한옥 문화와 서울 최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특색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한옥 문화의 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백인재 가옥입니다. 올여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 속 대구알 같은 강인국의 저택이 일부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영화 속 촬영지가 바로 백인재 가옥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알 같은 백인재 가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인이 지냈던 서재와 사무실입니다. 첫 번째 주인인 한상용은 일제강점기 시절 은행가였고 두 번째 주인인 최선익은 조선일보사의 주주이자 기자였던 민족 언론인인데요. 그는 한상용으로부터 가옥을 매입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었던 백인재의 부인 최경진은 사실상 가장 오랜 기간 가옥을 지켰고 백인재가 매입한 1944년부터 60년이 넘는 기간까지 이 가옥은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백인재가옥은 일반인들에게 상시 개방이 되고 있지만 안채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입구에서 안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에서 가이드 투어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놀러오세요.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로 만들어지는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는 인왕산 숲길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지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과 울창한 자연을 품은 인왕산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했는데요. 더불어 석굴안 및 약수터 데크 계단에 핸드레일도 설치하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과 연결돼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종로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